끼워서 만드는 종이 모형 선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두장으로 만들 수 있고 양면으로 인쇄를 해야 되구요 이런식으로 끼워서 만들 수 있게 만들었고 화분 상자를 만들어서 선물이나 이런거 넣어도 되고 방향제 같은거 넣어서 해도 되구요 그리고 화분 윗부분에 구멍을 뚫을 수 있게 만들어서 방향제 같은거 넣고 향기 쐬기를 조절을 할수도 있어요 이런식으로 끼워 넣으면 되는거구요 그냥 뭐 놔두셔도 되고 일단은 세가지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앞으로 계속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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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&A